예 일단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트위스트 챔파라고 여러분 게임을 하다보면 이 오른쪽에 오른쪽 위쪽에 나와요 선택지가 나와요 영어긴 한데 영어가 일단 간단해요 좀 어려운게 나오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거를 선택해서 저한테 제가 하는 게임 여러분이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는거에요 훈수를 들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고만 알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채팅창에 치기만 하면 되요 네 이제 점프를 결정하는건데요 이렇게 포곤에 뭔지 알죠 포곤에 있는거 근데 그거 별로인거 같아 더블로 해줘 더블로 해줘 더블 점프 해줘 야 92%가 아니 8%만 내 편 들어주고 92%가 내 편이 아니야? 80... 90... 아 잠깐만 아씨 더럽겠죠 아 안맞아 아 떡볶이를 야 가만히있고서 병떡볶이를 아씨 너 왜그래 내가 평소에 얼마 전에 울렸네 저 하트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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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하트주세요 하트한 생이에요 하트죠 하트나 뭐,뭐이인가 뭐이? 아악 기다려ian 아이티 좀 적어놓을게 status 가수가 야 집중된 아니 엔딩 보고싶지않아? 내가 찾아봤는데 엔딩본 스트리머가 별로 없어 어? 아 씨... 아 포거 때문이잖아! 포거가 이상해! 포거 말고 딴거 한번 해보고싶어 아 진이야 내가 포거하기 싫어 너 그러는게 아니라 내가 수족뿐인게 아니라 너의 지금 몸을 봐 그게 어딜 봐서 원거리 딜러야 내 현실이든 완전 원거리 엘프 궁수지 아싸 근데요 이거 어떻게 건너요? 내가 점프하면 올라오는데 어떻게 건너요? 아싸 봐봐라 더블저프로 하면 두번이니까 다시 올라온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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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내가 직접 살 수 있다며 너네 나한테 거짓만 한 거였어? 너네 나 계속 이 게임 하는 동안 이 캐릭터랑 표정 계속 똑같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냐 지금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오! 오오오! 말 먹었다 어? 왜 이러세요? 어? 뭐야? 뭐야? 이거 어떻게 하냐?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앞바다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영역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밤 10시 40분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앞바다에서 규모 6.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ачJa 그 다음, 난 1,2,3,2,1,1,2,2,2,1,1,1,1,2,1,1,2,1,2,1 다행이다 월일 여기는 어디? 나는 누구?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이거 트스 갑진하는거 만진 게임이야?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? 바닥이 왜 저래? 어 뭐야 아니 말이 되나? 아니 진짜 짜증나네 여러분 저 죄송해요 멘트가 없는 이유는 꼭 15번 방에 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15번 방에 가고 싶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아 으아 으아 흐흐흐흐 으하하하 제바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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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아아아아 어? 와 너무 신기하죠? 고스릴 처음 만났네요 아유 너무 즐거운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도 참 즐거웠어요 고지같은게 친구 사랑 사랑 우리 친구들